단양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소개해 오신 걸 환영해요. 오늘은 엄청 맛있고 현지인들에게는 인기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집은 다른 어떤 집보다도 육수가 찐하고 진짜 맛있고 가격도 싸요. 만원으로 진한 능이 백숙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가당키라예요. 보이세요? 닭도 일반 삼계탕 닭보다 크고 국물은 능이를 얼마나 찌나게 우렸는지 검은 색깔이 돌아요. 그리고 그 맛이 엄청 깊고 풍미가 돌아요. 한 숟갈 더 먹으면 오장육부가 뜨뜻더니 그냥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능이 버섯이랑 각종 약재, 국물이 고기에도 깊게 스며들어서 고기도 진한 색깔이 나는데요. 고기도 엄청 쫄깃해요. 이거 뭐 보약이 따로 없어요. 생각해봐요. 고기는 쫄깃쫄깃 맛이지 육수는 그 깊은 맛이 쥐기지 세상에 단돈 만원으로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대요. 보이세요? 진한 국물 속에 능이도 듬뿍 들어있어요. 한 가지 단점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맛있다, 맛있다 하면서 먹는 데만 빠져든다는 거요. 그리고 고기 먹으면서 국물도 자꾸 떠먹게 돼서 나중에는 고기랑 국물을 싹 비우게 돼 있어요. 닭도 싫어고 국물도 많은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지만 먹다 보면 그만 먹을 수가 없는 묘한 게 있어요. 맞아요. 그 뭐 맛있는 떡볶이를 마약 떡볶이라고 하잖아요. 이거 마약능 200숙이라고 별명 붙이면 딱일 것 같네요. 이 집 이름은 기풍골약초인데요. 인터넷에는 단양심만인의 산약초라고 쳐야 돼요. 같은 집이거든요. 바깥 사장님이 10만이라 산약초 상호를 등록했고요. 안 사장님이 식당을 하는 거죠. 식당 입구 쪽하고 옆 사무실에는 산약초로 가득 차 있어요. 식사 마치고 구경해보세요. 지른 이만 들어갈라네요. 오신 김에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복받을 거예요. 틀림없어요. 모든 분 행복하세요.